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취임 일성으로 고객 중심을 내세웠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신한은행 본점에서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오늘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고객 중심 가치를 강조했는데요. 그는 진정한 1등은행이 되기 위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고객이라며 임직원들에게 고객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은행의 전략과 추진 사업은 물론 상품과 서비스 전반을 고객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신한을 찾는 모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고객의 성공을 함께 영위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나가며 직원들이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히며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진행장은 은행의 디지털 부문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올해 채용부터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기업이 되겠다, 디지털화되어야 된다, 트랜스포메이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오고 있고 사실 많은 변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저희 직원들에게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디지털을 담당하는, 디지털 인력들이 유목민이 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에 조직이 디지털을 향해서 많은 조직의 변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또 디지털 인재를 확보해야 되고 그는 인력 채용에서 보면 진정한 디지털로 가기 위해 채용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에는 상경계에서 직원을 뽑아 IT로 전환 배치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IT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뽑아 영업사원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발상의 전환을 직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정한 디지털 기업으로 가려면 IT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영업점에 나가서 고객들과 접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야말로 고객 전의를 개발 측면에서 시현해내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진행장은 1997년 오사카 지점에 발령받아 일본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오사카 지점장, 신한은행 일본법인 SBJ은행 사장 등 38년 경력 중 일본에서만 18년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통인 그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추구해 나갈지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진행장은 과거 IMF와 리먼 사태 사례를 들며 글로벌 전략에 있어 하나는 기축통화, 또 하나는 국가의 경제발전 속도와 같이 금융 위주가 팽창하고 있는 신흥국가, 투트랙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통화 변동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기축통화 지역에 분명히 좀 똘똘한 채널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트랙 부분은 가능성 있는 곳에 집중 투자해서 그 지역에서의 초격차를 이루어야 되겠다. 진행장의 당면 과제는 지난해 차지한 리딩뱅크 위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객 중심 가치와 디지털, 글로벌 혁신을 내세운 진행장이 일본에 이어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승진TV 이순영입니다.